하나 매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 4대 매운떡볶이집을 찾아보았어요. 먼저 용산역에 있는 키우 떡볶이. 여기 내 안인데. 늘 매운맛과 매운맛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매워서 매운은 반반 섞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맛있으면서 매우면 괜찮거든요. 그냥 매우면 너무 힘들어요. 색깔로 봤을 때는 안 매워 보이는데 먹어보면. 안 매워 보여요. 깜짝 놀랬네. 칠림동에는 지우 떡볶이. 원래 맛집 가게인데 매운 떡볶이를 유명해진 집입니다. 너무 매워 보여요. 양배추와 쫄면이 들어가서 별미를. 신림동 지우 떡볶이. 동대문 땡촌원 이윤 떡볶이. 다른 국과는 달리 모짜렐라 식재를 얹어봅시다. 이거 먹어봤어요? 알아 이거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매운 나머지 치즈 맛이 느껴지진 않는다고 해요. 너무 매워서. 그래서 이렇게 계란찜을 먹게 되고요. 아무 소용없대요. 소용없어요. 계란찜을 사와요. 떡볶이는 사온다옵니다. 성능력이 있는 지우 떡볶이. 아까 봤는데. 이 냄새가 일단 매워요. 무지 맵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재채기가 주변을 지나가도 난다고 하고요. 단맛이 별로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맵다고. 그냥 맵기만 하면. 그렇죠. 서울의 4대 떡볶이. 얼마나 매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기만 해도 맵다고. 수칭이 보이고 있어요. 너무 매워. 자 그러면 제휴가님 라이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저희가 후장마차에서 직접 떡볶이를 가져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칭이 일찍. 지금 막 조리하고 계시거든요. 밥 먹고 와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복불복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진 사람은 금뜬키가 끝날 때까지 물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3개 떡볶이 다 드시고요. 아, 형 다 한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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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니까 좀. 정신었네. 아니, 잘 안 먹기 진행해야 돼요. 용산의. 전형 부담자. 전형 부담자, 전형 부담자. 자막 떴어. 생방적으로 잘나가네. 자, 그러면 용산의 히의떡볶이부터 주세요. 아, 이게 용산 거에요? 용산 거. 근데 저희는 매운 거 잘 먹어요. 예, 그래요. 진짜 고통도래. 진짜 고통. 용산이의 떡볶이는 색깔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쿨 이게 있어야 되거든 쿨파스 쿨파스 용산이의 떡볶이 자, 먹어봅시다 나 어묵하고 같이 떡볶이 먹어봐요 거기서 거기 아니었어요 매워봐요 어우 맵다 야야 맵다 어우 맵다 매워매워먹어 어우 여기 짱한 면 자, 슬림덩이의 지우 떡볶이 주와 이거 뭐야? 색깔 왜 이래? 어우 매워 슬림덩 지금 너무, 너무 빨리 먹어, 빨리 아니,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너무 매운데? 어우, 야야야야 야 아, 이거 너무 매워 이거 픽사이즈입니다 슬림덩이 제일 쎄다 이거 슬림덩이야, 이거? 슬림덩이 제일 쎄다 슬림덩이다 어우, 아 매워 빨리 돼, 당 동대문이 있는 거 아 매워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아, 이게 이거? 젓가락질 못하지? 이거 뭐야? 모짜렐라 시즈가 있는 동대문 이웃 떡볶이 저거 좀 닭발맛 난다, 근데 네, 약간 닭발맛 난다고 어우, 야야야 이거는 후추맛까지 나네 이거 진짜 매워요, 내가 알아 끝에 봐주세요 저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먹어, 오늘 치즈를 먹어 어, 같이 자, 선능력 선능력도 가져와봐요 오히려 이게 괜찮네 음, 뭐야, 이거 앞이 게 하도 매워서 이건 그냥 일반 떡볶이 어우, 뒤에 온다 선능력, 시읒 아우 이거 어디 가셨어요? 저희가, 저, 동대문 동대문이 형은 뒤에 와요 어우, 뒤에 온다 동대문이 형은 뒤에 오고요 어우, 뒤에 온다, 동대문은 뒤에 온다 선능력 동대문 뒤에 오네요 동대문 뒤에 많이 왔어요 동대문이 형은 다른 분들은 물 마셔도 돼 어우, 맛있다, 근데 아, 뒤에 막 온다, 나와 뒤에 막 온다, 나와